3번째 저게 오뎅꽃이에요 사장님? 네? 오뎅꽃이에요 저거? 이거요? 아 이거요? 네 아니 여기도 막 떼가지고 아 그래요? 네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어 이거 하나만 붙고 있으면 다른 것도 하나 사줬거든요 네 저거 또 사줬었는데 저거 별로 안 갖고 놀아요? 네 요거만 뭐예요? 라면 애기 이름이 뭐예요? 레이이요? 레이? 레이야 되게 좋다 좋아한다 사람 네 되게 좋아한다 어? 오늘 얘한테는 내가 기억이 안 날텐데 사람 길이 잘 짧아요 응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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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귀여워 어떡해 너무 귀여워 restoration 이럴 아닌가요? 어 103 ?